네, 시사일본지 1부에서는 내각인선 한번 전망을 해봤고요. 한동훈 장관과 최광욱 의원 간의 법사위 설전 살펴봤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몇 분 의견 주셨는데요. 정은경 장관을 더 이상 구성시키지 마세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고우성님, 육회상회님, 과학방역을 해야지요. 문정부 비과학방역 책임자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종웅님, 감사원인지 검사원인지 요즘 열일하네요. 스타 되겠어요. 박성문님, 대통령이 이전에 법사위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한 장관이 하네요.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가 보네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2부에서는 정치권 현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일본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장성철 소장이 갑자기 소리 지른 거 가지고 애청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장성철 소장, 갑자기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주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윤동준님 보내주신 거네요. 장성철 소장 갱년기일까요? 아니, 아까 김은극 선배님하고 짜고 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짜고 한 거죠? 그래도 갑자기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손을 들고 저 소리 좀 지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합니다. 제가 너무 예뻐한다고 또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정치권 들여다볼 텐데 이준석 대표 오늘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원서를 낸 모양이에요. 지금 어디에 냈냐면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냈는데 절대자가 사퇴를 주도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정리해 주고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핵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대통령 공격하고 윤핵관 공격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런 폭로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소장 이준석 대표 거의 폭주네요.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강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까지 쓰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폭로할지 상당히 저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선을 넘지 않았느냐 이제 정말 사생결단 형식으로 윤핵관을 정치권에서 퇴치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함으로써 좀 타격을 줘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도 감정을 좀 건들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좀 비판을 항변하는 형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폭로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윤핵관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폭로전되면 서로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누가 좀 말려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또 글래데이터 영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없는 황제가 경기 전에 검투사를 쿡 찌르고 시작을 했다. 결국 검투사가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고 그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황제 본인이 직접 검투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황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옆구리를 푹 찌르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검투사 죽잖아요. 결국에는. 황제도 말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죽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게 자신이 막스무스고 윤석열 대통령이 코모돈가? 코모돈스인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 정리가 안 될까요? 선을 너무너무니까요. 저는 쭉.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정치인이라고 그랬던가요? 표현이? 민생을 돌보느라. 민생을 돌보느라 못 챙겼다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그냥 다른 정치인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좀 이준석 대표를 절망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또는 여권에서 누군가는 이준석 대표를 감싼 듯한 어떤 제스처를 주고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계속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주체가 꼭 대통령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극단으로 가고 결국 이준석 대표도 예상하는 대로 폭로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소위 말하는 막장에 가까운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공멸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성 소장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 결말처럼 둘 다 황제든 검투사든 오래 못 살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도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커요. 이 얘기는 이게 대통령을 막시무스 황제에 비유하고 코모두스에 비유하고 본인을 검투사에 비유하는 이거는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양도구역보다도 큰 거죠? 이건 뭐 비열하게 옆구리를 찔렀다 이거 하죠. 옆구리 찔렀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럼 지금 옆구리 찔렀다는 얘기잖아요. 찔르고 시작한다는 거죠. 찔렀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을 해임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찔렀다는 게 이 핵심은 뭐냐면 옆구리 찔른 거는 내가 당대표 선거에 만약 나간다면 일을 그때 한번 찔르고 당대표에 내보낼 거다.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비겁하게 먼저 옆구리 찔렀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못 싸우게 만들고 결투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로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최재형 핵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감싸 안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정치적 대타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수의 한 측면 저쪽을 안보보수로 민다면 이쪽을 좀 더 온건 합리적 경제보수 이런 쪽으로 자기를 위치 지어서 일종의 보수 재팬의 한 축으로 내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글라디에이티의 예를 들었지만 이 영화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여기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길게 할 예약은 아니지만 코모도스 황제가 꽤 정치를 잘했고요. 실제 그때 당시 공화적 문제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영화는 조금 그걸 재미있게 만들려고 각성했는데 현실은 달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아는 윤석열 대통령 어떠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깨어낼 수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있는 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잘못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 넘게 정치에 들어오셔서 대선 치르고 취임하셔서 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걸리는데 결국 바른 길로 오시는 그런 성향이 짙어요. 계속 저희가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껴안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량은 있다. 그런 분이라고 보고 그런 가능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옆에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언양인가? 울산에서? 언양에서 회동했던 것이 사실 아주 큰 변곡점이 됐잖아요. 그때 언양에 내려갈 때 같이 가셨나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같이 갔으면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그때 내려갈 때 분위기가 그래 안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내려갔는지 아휴 뭐 이러면서 내려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결과가 중요하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는 저도 이 영화 좋아해서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비극 되는 거야. 드라마하고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요. 거기에서 황제는 혈육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폭군 중의 폭군입니다. 그러면서 또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막시무스는 정의롭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었지만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비유를 하는 건 대통령 자체까지 부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 같아요. 최소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폭군 비극까지 가게 되면 대통령도 이제 무릎을 그러면 자칫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상황, 굴복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준석 대표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비워야 된다고 저는 좀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네, 참 누가 좀 말려줘요 하는데 말릴 분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성식이 형 아이디 쓰시는 분요. 짱구가 못 말려서 인기인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못 말립니다. 그게 이준석인 겁니다. 김영실님, 멈춘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해줄 게 있기는 한지요. 그런 의견 주셨네요. 이준석 대표 앞으로 더 쓸 카드가 있을까요? 장성철 소장. 지금 책을 거의 다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책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선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미래의 정치적인 비전보다는 그런 폭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자서전 같은 형식의 책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방송 인터뷰하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은 더욱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인용되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고는 나는 확실하게 대척점에 서겠다. 나는 사생결단식으로 나를 보호하겠다. 그럼 결국에는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 과거에 있었던 일 폭로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궁극에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판단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내외다. 70%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대략 50% 정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본인이 그 축의 하나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 선배님들 잘 얘기해 주셨듯이 폭로전 형식으로 선을 넘는 것은 결코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너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된다면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 궁중 비사, 궁중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뤄야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것을 어떤 폭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비사를 다루면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정치인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런 걸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나 이런 걸 꾸준히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를 획득해 나가고 정치적 기반을 넓히 하는데 그런 데서 조금만 빠져버리면 이준석 대표 본인이 말했던 흑화되는 거죠. 흑화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저런 폭로를 하려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를 끊고 평론가의 길을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해야지 정치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기 시작을 하면요. 다른 누군가가 앞으로 정치를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 또 나랑 있었던 일을 폭로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아직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정치인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해나갈 정치의 자산이 될지 아니면 부채가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저는 창창하지 않고요. 정말 어둡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쁜 정치인이에요. 갈라치기하고 부정하고 남녀를 갈라놓고 지역 마치 광주시민들을 모욕하는 무등산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광주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해오기를 모욕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런 입장을 알리고 옹호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광주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큰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입지에 대한 얘기들, 저한테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저는 그 의견에 공감할 수 없어요. 아니, 정치인이 광주에 찾아가는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할까요? 더 아니죠. 더 정중하고 5.18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광주시민들에게 더 정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도 자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 행보를 벌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광주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대책들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얘기해야 되죠. 저는 생각이 저하고는 좀 다르신데요. 그건 저는 충분히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치의 패턴을 보면요. 그렇게 갈라치기하고 부정하고 이대문부터 저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보여줬던 포퓰리즘, 선동정치 그런 쪽의 정치이기 때문에요. 소위 정치인이 가져야 될 리더십, 소통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균형감각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치다. 저는 그래서 창창하지 않고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로 암흑 속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진지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호남의 열정을 보이고 공을 들이고 하는 것이 호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만 보시는 것 같아서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호남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든가 그다음에 더 발전하고 싶은 욕망들, 여러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부 부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정치 지도자가 보여야 될 리더십들 우리가 좋은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링컨이든 루스벨티든 여러 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 트럼프식의 선동정치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나쁜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동정치는 이재명 후보가 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장성철 선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잠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김두수 총장 지금 김원국 대변인 이준석 대표의 광주 방문이 선동정치의 하나다라고 하는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는 방문 자체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어떤 특정 장소를 활용해서 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국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릴 때 자기 문제에 관련돼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사회에 소외되거나 약자이거나 아픈 사람에 대해서 언제 눈물을 흘린 거 봤냐 이런 식을 할 때 그 점에서도 아쉬움이라고 봐야지 그때는 눈물을 안 흘렸으니까 너는 나쁜 정치인이야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너무 지나친 또 그런 규정을 하면 오히려 좀 말할까요? 좀 더 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중흥동 장구경 님이 정답을 주셨네요. 광주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가 팩트입니다. 그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따져봅시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장단을 이렇게 만났는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재명 의원 지지하는 쪽에서 그건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김홍국 대변인 나온 김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에게 어떤 정권을 주고 일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꾸 여러 가지 경로를 만들면서 당대표의 활동 구간을 좁힌다는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진영이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떤 진보나 보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러나 잘못된 정체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할 거고요. 그러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가는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반대만 하고 싸움만 하고 또 그런 여야가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합의할 것은 과감하게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좀 보충한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생각은 김진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이렇게 중진 협의체라는 일을 구성하는 것이 개헌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소위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약간 음모론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임을 통해서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데서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정치적 오해죠. 그러면 여야 정협의체인가요? 여야 중진협의체인가요? 정확한 표현이. 그걸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협치의 어떤 조건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극단적 양당제 대결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대결 구도를 좀 중지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집단이 없어요. 이럴 때는 원로라든지 중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거 만든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되고 그랬죠? 그때하고 좀 달라요. 지금 급한 건 여당입니다. 정부고요. 왜냐하면 여소여대도 보통 여소여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원내에서 계속 교착상태가 이어가니까 이 중진협의체를 통해서라도 뭔가 돌파구를 뚫고 싶은 게 대통령의 마음, 여당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의 우리가 지금 양쪽 다 약간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에 여야가 다 휩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경륜을 갖추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좀 국적 운영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러한 구상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 대략 10가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경찰에서 8월에는 어쨌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거든요. 기소할 것 같아요. 어떠한 건이라든지 10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가 아니라 야권 파괴 저지투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됐을 경우에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선출이 되니까 다음 주에 한번 그걸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대화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윤석 대표님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사적 경호 좀 강화하고 거리 늘리고 한 것도 그 자리에서 좀 건의가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었지만 굉장히 잘하신 거죠. 저는 맨날 시위 소리만 듣다가 풀벌레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얘기한 평산마을 주민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인간이 해야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씨라는 분 제작진이 뽑아주셨는데요. 그 영화에 비교하지 마라 멋진 영화를. 글래데이터 영화를 모욕하지 말라. 이런 뜻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성식이 형님. 짱구가 못 말려서 인기인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못 말립니다. 그게 이준석인 겁니다. 두 분께는 p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성원해 주셔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곧 또 3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 3만 되면 또 저희들이 한 번 선물 대방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철 소장 언제쯤 3만 돌파에 상하십니까? 다음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지금 2만 5,10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주말에도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제 보세민나 제 책에 사인해서 이렇게 몇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 베스트셀러라서 지금 시중에서 안 파는데요. 너무 예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덥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장승철 공론센터 소장,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시사일본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이거는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입니다.